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어제 올렸던 시동생 상견례 참석 사연 기억들 하시죠? 후기가 올라왔길래 가지고 왔습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게요 저는 이미 다 끝났는데 살짝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군요 야 너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만날 거 아니냐? 뻔해! 이런거요 그래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해봅니다 당시 퇴근을 하고 저희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셨냐면 내 시부모님이 되실 뿐이나 너 혹은 남친이 어떤 사정상 일정이 정 안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지만 시동생 될 사람 한 명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를 해가며 보는 게 맞겠느냐 게다가 이거를 이해 강요하면서 화를 냈다 집안과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이라고 시작부터 이러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너희 두 사람은 서로의 인연이 아닌 모양이다 끝내라! 이러셨고요 또 댓글을 보니까 야 여자쪽 집안이 많이 기우는 거 아닌가? 네 부모를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는데 그래도 결혼을 해야 할 만큼 남자가 그렇게 능력 있고 좋냐? 이런 댓글들이 좀 보였는데요 솔직히 이런 내용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서 또 쓴다면 뭔가 유치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안 썼던 건데요 그러나 이렇게 오해가 있으면 안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정확히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비교를 하면 학력도 그렇고 또 신혼집에 들어간 예산도 제가 더 높아요 더 많이 하는 거였죠 아니 설사 이게 반대라 해도 그래요 세상에 어떤 자식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 부모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전 남미세 아니에요 다만 전화나 카톡으로 우리 헤어져 우리 결혼은 끝났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말의 무게가 너무 가벼우니까 또 상대가 아무리 그지같은 말을 했어도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마지막 예의를 차리자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나서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통보를 한 거고요 또 이렇게 해야만 부모님께도 정확하게 우리 끝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아 물론 저한테 막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 잘 알아요 제가 그걸 아니까 이렇게 다시 들어와가지고 글 쓰는 거고 여하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걱정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희들 마지막 순간을 아니지 마지막 이후의 순간을 조금만 더 첨언해보자면 파혼 통보 및 이후 글 링크를 보냈을 때 하루 종일 글 내용이 너무 자세하다 어타타 등등등 캡처는 물론이고 밑줄까지 끄어가면서 토시 하나하나까지 다 트집을 잡고 난리를 치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끝인데 이런 미친 모습까지 본 이상 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남자랑 절대 결혼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끝으로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진심 어린 조언과 도움되는 쓴소리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려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부모님을 포함해 집안을 통째로 하대한 남자한테 정말 끝까지 잘 대해주고 있네요 글도 지워져버리고 본문을 지웠어요 이별도 대면으로 해야만 하고 예비 장인 장모 서열이 자기 동생보다 낫다는 놈한테 아직도 VIP 대접을 하고 있군요 마치 이거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옛말에 지나친 공소는 굴종이라고 했는데 정중한 나에 취해 있는 게 아니라면 무시당했으니 부모님 얼굴을 봐서라도 잘 끊어버리는 게 자식된 도리일 겁니다 명심하세요 2번 글을 요란하게 썼을 뿐이지 결국에 확실히 끝내겠다는 말은 없는 거네 뭐 내 생각인데 이러다가 아마 슬그머니 저 남자랑 결혼할 것 같아 본문을 지운 이유가 있는 거지 뭐 끌 끌 끌 끌 끌 아니 그래도 스니 나름 잘 대처하고 있구만 훈수 전에 뭔데 돌놈은 정수리 찍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라도 해야 끝나는 건가 3번 물론 이별이야 만나서 고하는 거죠 문자나 전화를 하면 예의가 없는 거긴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젠 옛말이죠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이별 하더라고 뭐 이제는 안전이별이 화두가 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딱히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스니도 좀 답답한 면이 보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그냥 적당히 하세요 뭔 예의를 차려 글만 봐도 되게 고지식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거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달리 말하면 융통성 없는 답답이에요 어쩌면 그래 이러니까 저런 남자를 거르지 못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됐으니 물론 이게 예의라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신호칩 문제로 일부 돈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정쩡하게 해버리면 뒷말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이죠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을 전혀 쓰지 않았으니까 이런 걱정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제가 좀 고지식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도 안전힘을 해야겠죠 댓글 감사합니다 추가 제가 정리하고 헤어지려는 이런 과정들 자체가 이미 남친에게 VIP 대접을 해주는 거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이거와 같다 라는 댓글이 있어 한 번만 더 추가할게요 식장 예약 및 계약금 제 카드로 했고 추후 남자가 자기 몸만큼 저한테 입금했어요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던 집 키와 반려견 문제 입양은 남자가 했는데 키우는 거 제가 했거든요 정리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집 문제로 저희 쪽에서 남자 쪽으로 일부 들어간 돈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얽힌 문제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괜히 뒷말이 나오기 그렇잖아요 그런 걸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 예의를 떠나 만나가지고 확실히 정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만약 이걸 이해하고 참으면서 결혼을 진행할 생각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렇다면 애초에 저 혼자만 알고 있지 부모님께 절대 말 안 했겠죠 안 그래요? 헤어질 생각도 없으면서 괜히 부모님 마음 상하게 다 따발려놓고 또 등신 바보처럼 결혼을 하겠다?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조언을 받은 뒤에 나중에 다시 만났다 혹은 다시 만난다 라는 후기를 쓴 사람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그런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희는 완전히 끝났어요 끝이라고 이제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헐 본문도 그지 같았지만 후기가 더 소름이네 캡처를 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밑줄까지 끄었다고? 어... 무서워 이제 쓴이만 이상한 여자 만들고 뒷담하고 돌아다니겠네 하늘에 보면 열을 안다고 만약 이 결혼을 했다면 쓴이는 화병 나가지고 죽거나 결국 이혼했을 거예요 정말 잘한 겁니다 2번 지난 본문까지 다 본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 건데 쓴이 부모님 말씀이 100번 오라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 한 거야 뭐 이번 기회에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진짜 좋은 사람과 인연이 닿길 바랍니다 파이팅! 3번 아니 캡처에 줄까지 그어가며 트집을 잡을 거면 자기 딴에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건데 아니 그럼 보통 이런 경우 반박글 올리고 그러지 않나? 끌 끌 끌 끌 그게 국룰이잖아 근데 쓴이 말이 다 맞으니까 쓴이한테만 딴지를 거는 거구만? 이야 정말 끝까지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주네 인간아 왜 그러고 사냐? 아이고 쪽팔린 줄 알아라 제발 끌 끌 끌 뭐 어차피 끝난 사이고 익명이라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찌질해도 뭐 다음에 만날 여자는 네가 이런 남자라는 걸 전혀 모르겠지? 특히 이렇게 헤어졌으니까 이젠 더 숨기고 만날 거잖아 야 이씨 소름돋아 4번 파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결국엔 그지같은 남자와 결혼을 진행했고 채 2년도 못 살고 이혼한 여자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래요 파혼!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개뿔도 아닌데 그걸 왜 두려워하고 못했는지 지금 정말정말 후회가 돼요 쓴이의 강단있는 선택 정말 응원합니다 잘하신 거예요 5번 와우! 캡처해가지고 밑줄까지 쳐가면 따지는 남자라리 달달달달달달 저는 결혼 20년도 넘은 아줌마인데요 결혼에 비하면 결혼준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 만약 결혼했으면 더더더 그지같은 일만 생겼을 겁니다 맞아요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요 쓴이 참 잘했습니다 내 댓글 와 진짜 미치겠다 캡처해가지고 줄긋고 하나하나 쓴이한테 따지는거 이거 상상하니까 어우 너무 찌질하고 쫌생이스러워서 내가 다 부끄럽네 6번 쓴이 댓글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여기 있는 인간들은요 쓴이같은 일을 당해도 이혼이나 파혼을 하기는 커녕 제대로 말도 못 꺼내면서 훈수만 두는 것들입니다 쓴이 대체가 너무 똑부러지게 또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질투가 나가지고 괜히 하풀이만 하는거에요 여하튼 큰 결심이 있는데 다른 일이나 상처 없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7번 하루종일 내용이 너무 자세하다 어떻다 등등등 캡처는 물론 줄까지 그어가며 토시 하나하나까지 계속 트집을 잡으며 연락을 하더군요 이 부분 개소름 돋아요 진짜 찌질함의 그 자체구만 파혼하기 정말 잘했어 아니 그냥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사과를 해야지 거기다 대고 트집을 잡는다고 와 어쩜 이렇게 찌질하냐 어? 내 댓글 저도 이 부분에서 완전 경악했어요 완전 깨뚜라이 같아 8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런 유형은 카톡이별 이런거 절대 안받아들이고 물고 늘어질게 뻔해요 그러니 직접 대면해가지고 헤어져야 뒤탈이 없는거지요 여하튼 늘 언제나 자기 가족이 0순위였는데 이번 일로 제대로 아구창을 쳐맞고 지금도 정신 못차리고 있겠군요 9번 이미 다 끝난 일이지만 이거 보니까 저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뭐 저희 언니 파혼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혹시나 쓴이의 해안에 먼지가 낄까 싶어 저도 써봅니다 그때 코시국으로 최대 6인까지만 갈 수가 있어서 저는 참석을 못했어요 진짜 그 미친 장면을 직접 못 본게 너무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당시 12시에 상견례 시작인데 상대 부모가 11시 30분에 도착을 한거야 그랬는데 아침을 안 먹어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자기들 먼저 전체 요리를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안 말리는건 물론이고 신경도 아예 안쓰면서 폰질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언니는 아 이것들은 내 부모님을 무시하는 상놈들이구나 이런 생각 아니 분노를 하면서도 끝까지 참았고 상견례가 끝난 직후 나와가지고 바로 결혼 엎었대요 쓴이의 전 남친도 같은 놈이니까 절대 마음 변하면 안됩니다 네댓글 이런 미친 아니 이것도 뭐야 여기 본문이라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수준이구만 덜덜덜덜덜 이반 뭐 밥을 먼저 처먹고 있었다고 돌았네 진짜 세상에는 정말 기인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야 참 아무튼 쓴이 응원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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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